연일 이어지는 더위에 오늘도 몹시 힘드셨을 텐데요. 이런 찜통더위에도 중산간 들녘해는 여름꽃들이 만발해 싱그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만 2천 제곱미터 광활한 대지위를 수놓은 노란 물결. 어른 키만한 해바라기들이 자태를 뽐냅니다. 눈부시게 화사한 색감은 무더위도 있게 합니다. 잠시 지나간 소나기에 꽃잎은 더욱 싱그러워졌습니다. 숲속에는 수국이 만발했습니다. 물감을 물에 푼 듯 자연스러운 색감을 뽐내는 탐스러운 꽃들이 가득합니다. 몽글몽글 피어난 꽃송이들이 만들어낸 동화 같은 풍경에 시선이 쏠리고 여행지에서 만난 색다른 풍광을 사진에 담습니다. 향기도 좋고 또 제주도 이렇게 수국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예쁘고 다음에도 이 계절에 오면 또 한 번 들르고 싶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열대야로 잠 못 뜨는 밤이 이어지는 요즘. 중산간에 만발한 우색창연한 꽃들이 제주의 여름날을 싱그럽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